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하는 3인칭 시사시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시정연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네, 과정,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1야당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 보이콧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과정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평가 좀 해 주시죠.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시정연설을 듣지를 않았는데 국회법상 보면 국회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들으신 부분 참 유감이고 보니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이런 적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시정연설이라는 게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예산안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앞으로 1년간의 경제정책 위주로 해서 어떻게 국정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민생을 강조하는 민주당에서 그 자리마저 정쟁을 이유로,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보이콧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불쾌하고 좋지 않게 보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 취재를 좀 해보셨을 텐데요. 민주당도 그런 부담은 없진 않았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사실은 어제 있었던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실은 한 달 정도 기다린 거죠. 이 OO 발언에 대해서 뭔가 유감이 됐든 사과가 됐든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그런 건 없이 한 달이 지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는 정말 야당에 대한 무시가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방위적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국검 중인데도 야당 당사에 대해서, 물론 민주연구원이 별도의 공간에 있었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렇다더라도 김용부 원장이 11일 날 처음 임명장 받고 사흘에 걸쳐서 각 1시간씩 모두 3시간밖에 머무르지 않은 그리고 개인 컴퓨터도 없는 공간에 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파일, 한글 파일 합쳐서 총 겹치는 거 합치면 4개 이걸 가져가려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용납하기 어렵다. 어떤 항의의 액션으로 오늘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지금 장윤선 기자 말씀 주셨지만 사과 부분이요.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사전 차담회에서 비속어 논란 부분은 좀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지도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하면 국익을 해친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협치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일단 이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 본인께서 그때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비속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비속어라고 단정을 하고 이 땡땡이라고 비속어다. 그런데 왜 사과 안 하시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인정하고 말하기 전에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란 말을 그때 김은혜 홍보속이 현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본인의 생각을 또 따로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윤대변인님의 입장이신 것 같고요. 국민 다수는. 그리고 특히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김은혜 수석이 당시에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달했다면 징계를 하거나 어쨌든 해임 조치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 발언은 안 했다 그러고 들은 사람은 만천하에 다 있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이게 눈가리고 아웅다웅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상식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속어를 쓴 것도 참 낯붙고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 자체를 안 했다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끄러움을 넘어서 참담한 지경이다. 우리 정치에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욕을 한 것도 처음이고 해놓고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 처음이니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했는데 이윤주 위원장이 오늘 갔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약간 당황하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온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것도 있고 어? 정의당 왔네? 뭐 이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와서 별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세 가지를 작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아니 들어오실 때 본 것처럼 왜 사과 안 하냐? 이제 이거를 물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설명도 안 듣고 벌써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 예산이 많이 민생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부권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약자 예산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받을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할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사과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정의당 차원에서는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석 대변인님. 내용 중에 특히 경제 예산안이 핵심이다.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동안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방만 재정 때문에 나라비지, 천조에 달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밝히셨고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일부에서는 좀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바로 잡으면 그 여력으로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 국가 부채가 한 400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낭비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든지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뭔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집행이 있었다. 그 과정을 바로 잡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력으로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약자와의 동행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 예산도 보면 올해 639조로 알고 있는데요. 한 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다른 나라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등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재정에 압박이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총리가 바뀌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줄인 생각보다 많이 안 늘린 예산을 가지고도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1년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시고 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협치를 하면 참 좋은데 국회 협치를 바라고요? 일단 민생 예산이 10조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등 해서 그런데 이 기조가 뭐냐면 수포부자에 대한 감세예요. 전체 우리나라 기업이 한 84만 개 되는데 그중에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 그러니까 월급 줄 거 다 주고 기업에 필요한 거 다 쓰고 남는 돈 그거에 3천억 원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0.0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코로나 영향이 크고 OECD 국가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제일 돈 안 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OECD 중소. 그러니까 OECD 평균 국가 부채가 100.74%인데요. 우리나라가 49.68이고요. 미국이 143, 일본이 심각합니다. 일본이 엔저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 241%예요. 국가 부채가 심각한 거죠. 프랑스 147%, 독일 82%, 영국 147%, 이태리 187%. 우리보다 다 높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공공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건데 이게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조금만 경제를 들여다본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꼼꼼하게 촘촘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부잖아요. 시금치가 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추석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장바구니 물가를 꼼꼼히 챙겼다고 하시니까 주부로서 어머,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임성 기자께서 짚어주셨지만 야당은 더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국회 중에 야당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지금 전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참 그래요. 이게 우리가 준 예산이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는 건데 예산안 통과 앞두고 이렇게 되니까 시정연설도 안 들으시니 이거 예산안 통과가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 1월 1일, 내년 회계 년도에는 그럼 뭘 갖고 예산을 집행할 거냐 이런 걱정인데 참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안이 잘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될 걸로 보여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장윤선 기자께서 취재해오신 뉴스는요. 오디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사실 국회에서 들을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제 국회법사회 국감에서 김유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말씀 들으셨는데 장윤선 기자님 오늘도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일파만파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정연설도 덥고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민주당 압수수색도 덥고 뉴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상당한 시간 동안 공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동훈 장관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국정감사장인지 투전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격앙된 상태에서 뭘 걸 거냐 나는 장관인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공직을 걸겠다 당신 뭘 걸 거냐 이렇게 이제 거의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거의 막 드잡이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김의겸 의원이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 중에 지난 7월에 청담동의 바에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변호가 김현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 공개됐잖아요. 네.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모여서 술자리가 있었다. 이걸 기억하느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스스로 나는 술도 못 마신다. 그거 알고 있냐. 그리고 그래서 나는 회식자리 같은 것도 잘 안 간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아까 같은 격앙된 분위기가 된 건데요.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 걸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 얘기했고요. 또 정진석 위원장도 이 의혹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당신 정치 생명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면책특권에 기대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 있으면 국회 바깥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죠. 네. 입장을 오늘 굉장했습니다. 국회는 도박장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이 오후에 배포가 됐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제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는 확인하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물었다. 국감장이라는 것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질문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술자리 목격담이 있었고 해당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라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국정문란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재미있는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자꾸 뭘 걸라고 하는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나는 없다. 다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걸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 시시껄렁한 협박에 무릎 꿇는 정도라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음수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오자 5분도 안 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입장을 냈죠. 이번에는 한동훈입니다. 시작되는 문자메시지가 기자들한테 돌아갔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기자는 한동훈 장관 입장이 나온다는데 김의겸 의원은 입장 없습니까? 라고 크로스체킹을 하는 기자들이 오늘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이 굉장히 바빴는데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매체를 처음 보도한 더탐사. 그리고 이 관계자들하고 본인 스스로 협업하였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민영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현장에 참석했던 인물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오늘 오후 4시에 아주 삽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세 사람이 주고받고 공방이 있었던 건데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 역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숨차지요. 표의의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의겸 의원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단순한 제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쪽하고 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누가 나한테 제보를 해서 내가 그걸 묻는다. 이 사실관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직을 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김의겸 의원이 먼저 했어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직을 걸고 당당하게 수사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가 그걸 대받아준 거고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인 한동훈 이 두 분에 대해서 스토킹하는 것처럼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집착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국회의원인데도 진짜 뭔가를 파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양 국회의원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지 우리 저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가장 안타까웠고요. 이건 그야말로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관음증을 자꾸 자극하는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런 식으로 헛발질하는 게 저는 어제 그 영상을 봤어요. 12분 좀 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 돌리면서 봤는데 한동훈 장관이 조금 약간 급하게 답변하고 좀 감정이 격앙되는 것도 봤고 김의겸 의원이 그 과정에서 대답하는 표정이나 이런 걸 봤는데 본인도 제 표현상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다 인정하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또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가볍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국회의원이 쉽게 돼서 그렇다. 쉽게 돼서.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지역구를 통해서 선거구민을 직접 만나면서 정치를 하는 분이었다면 선거구민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가볍게 행동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김의겸 의원이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소동으로 끝날까요?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장영선 기자님.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처음 한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랑 전화통화를 해봤는데요. 강진구 기자는 이 사안은 크로스틱크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새벽 1시 청담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 주차가 안 되는 골목길의 어느 바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회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세창 대행에 대해서 기자와 무려 두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종전의 진술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관련한 추가 취재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요. 김의겸 의원실에서도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추가 추적 취재를 해서 그리고 또 김의겸 의원이 전직 탐사법조사회 법조기자 오래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겠다고 하니까 취재 내용을 좀 보면서 또 논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안이 아니니까 진위 여부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